할만해 우디를 워워가네 날아오는 애 딱 하나밖에 없어 선고연뿌 텍스트 보여드리고 탁 창 나이스 지금이니 뒤로 땡기고 아 지금이니 아 아 됐어 아빠 워워 워워 빨라졌어 나 때문에 선제를 맡아버렸어 아 지금이니 절대 아니고 아 아이 꽃녀는 맨날 있어 지금이니 나 아프고 맞았다 저거 어 늑대 늑대 발간카드 어 어 죽여 오케이 잠깐만 어어 빡 고음악을 섬마해야겠고 무뎀 무뎀 오케이 눈번카드 쓰읍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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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마야? 터져 아 왜 안 터졌어 아 아니 내 살이면서 해야겠다 호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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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해 짜증나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도대 도대 아 도대 아 아 흐흑 아 꽃 꽃 으흑 여기까지 흐흑 헣 에 흠 흠 꿇 액 중대장직스 수성을 해야돼 어 아 시발 년이 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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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놨어 아 이거 나 탈책까지 걸었는데 존나 아프네 아 개핀데 이거 아휴 움직여지지라 줄 알았지 바꾸어 아 쉣 쉣 아 아 아 우리 저 자리에 너무 단골이 많아 아니 이 자리에 우리 너무 단골이 많아 단골 뿅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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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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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시장에 단골서님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 또 습관처럼 들어가버렸네 못참긴하지 절대 참을수없는 자리긴해 손해줘 나한테 온 궁수야 씨발놈이 공쓰기 너무 좋은 위치 있는 한 명한테만 궁쓰는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누군가 늘 있기 때문에 쓰는거야 그게 정확한 우리 1차타워 수성이 핵심이야 뭐야 우리팀에 니달리 있었어? 선즙도 있었어 아우 개반데 아우 개반데 아 거기 있어요 있어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저 깨무는 년 ㅈ같네 저거 그러게요 깨무러자 짱너길 아 저기 안가 저기 안가 아 가 가 가 가 아 가지마 아 이거 못삼겠네 진짜 배꼽 떼 냄새 같네 아아 아아 어 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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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놨어 아 이 안써줘 아 이거 맞아줘 어 아니 포킹은 분명히 우리팀에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영하지? 불가능 Enough 아 진짜 거 몰아내기 몰아내기 가둬넣는 구조가 나와야돼 가둬넣는 구조 그치? 10년아 온다 괜찮 괜찮 가둬넣고 가둬넣고 패 대퍼 Volks 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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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 어 이거는 이거는 내가 무빙으로 피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다 근데 중요한 점 우리 공성을 해야됨 스킨 되게 조그맣다 아! 이 새끼 하지마! 아! 시발 또 흥먹었어 쓰자 쓰자 좋았고 좋았고 충분히 좋았고 어? 어 뭐야? 좋아 존나 아파 크라켄인데 개노들이네 미니언을 주워 미니언을 주워 미니언 오케이 거기까지 니 빨려 아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을 주워 어 오씨 오씨 아 아 우봉아 우봉아 아우 존나 나이스 지발련님 어디서 하얀 지위를 당겨 아 우드라고 했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돼다 신경 이걸 아 아 종기 왜 였어 3찜 박았어 3찜 박았어 지금 나한테 왜 저렴 빼놓고 쟤나쁘고 가져왔어 쟤나쁘고 나이스 그냥 어어어어어어aign 으어어어 어 어? 나 괜찮아 어? 여기 나 괜찮아 아아 그 뭐야 아 저기 안 되네 어구 이씨 아 또 나야? 데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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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씨와 근데 이 새끼들 왜 무한동력이냐? 쟤나 때문에 어우 아 이걸 얍 아 아 씨발 년 이제 슬슬 나만 쏘네 아 아 씨발 년아 너무 다 울며며갖고 안 돼에에에에에에 아아 아니 우리는 문덩이에 혹시 자석을 달아두셨나요? 흐흐흐흐흐 근데 어쩜 이렇게 쏘는 족족 다 맞는거야? 오케이 첫판 손뿔기 아 씨갈 달질 않아 이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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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또 또 또 또 아 씨 아 씨발랑 피가 계속 차요 원래 워워기 그래 아 댕댕이 돌았다 저거 설정하셨는데 죽을려고 하니 아 씨발 이거 뭐야 아 아 아 났어 진짜 아 씨발 뭐야 남궁 수현 아 아 저런게 된다고 아 어 씨발 아 댕댕이 존나 무섭네 아 아 아 추사위 아 누가 제일 많이 죽었냐 아 딜러가 가득한 걸로 이길 거란 그 기대를 안 했어야 되는데 빠른 포기할 걸 아 이런 챔피언은 나랑 맞지 않는구만 아 듬직한 브라움이 있었는데 까비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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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트 데 그 가능할까 그전에 그런 그림 그렸다가 패망했던 기억을 믿는 것이 opic 그 때는 룬이 착취를 들어 BLACK 충분한 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X 이번에는 진짜로 다같이 부자가 되는 그림을 뷔 비트 오우 어 뭐야 좀 마음에 안드는데 이거 아 우리 AD 괜찮을까? 좀 모자란 딜이긴 한데 파이크 있잖아 파이크 아 진짜 파이크 모든걸 걸었다 어쩔 수 없다 그 현상금 저 두둑기 챙겨가세요 아 이건 진짜 테이크의 모든 걸 어? 뭐야? 아 오늘 왜 좋을지 룩? 아니 이거 비트 돌려줌? 응 돌려줌 너 뽑혀 그래 비트 전문가 야아 비트 전문가 자 자유하실 분? 어? 리언? 야 AP 왜케 많아? 다 우드려야지 빨리 올려보셈 위에다가 와이어 컷? 아 이거 리언이 좀 재밌는데 주사위가 없네 리언 시계맨 간다 시계맨 시계맨 은 비트 버 써도 돼요? 아 그래요? 같은거 나왔는데 달콤 가득 질리언 뭐냐 이거 질리언 다 별로 질리언 중에서 나름 상위티어입니다 아 그래요? 질리언이 다 별로 질리언이 멀쩡한 스킨이 없어갖고 아 옆같다 졸랐으면 되네 카타리나의 브루블랑까지 마지막으로 아.. 시벌 조씨까지 아 뭐야? 조씨 조씨 브란더가 좆같은데 조씨 아니 랑의 캔리나의 브랜드까지 있어? 랑을 함께 했지 아니 우린 검은띠 우디르가 있다 맞아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몸짱만이 답이다 검은띠 우디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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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멋있는데? 인게임 개구리 인게임 개구리 ㅅㅂ 묵주도 차고 있네 뭐야 이게 변한게 뭐야 ㅅㅂ 묵기발 차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어 아 E 역같다 스킨 아 오지르 사람인가? 조식자원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어? 뭐야 이거 사이드미러 느낌인데? 생각보다 멀리 있는데? 모르게 찔려고 했는데 잠빵 어? 어? 플래시 썼어 플래시 썼어 플래시 썼어 플래시 왜 다들 반응 안해 어? 잠깐만 이상한 사람이 반응했어 아니 이상한 사람이 반응했어 그 쟤 쟤 쟤 쟤 카타리나 플래시 썼어 나 봤다 전면 아 뭐야 그거 아님 순봉 아님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 보인다 내가 나는 좀 한 맨 아아 도발 좀 아이 궁 없음 어이 씩 소음 아니 무슨 푸를 쿨하게 다 털어? 미친년들? 아아 아 씨브레 여기까지 뱉다 아니 얘네 왜 다 풀이 하나씩 왜 한 사람당 두번쓰는거 같지 얘네? ㅈ 됐네 씨드도 있네 쁘뎠다 이건 아아 부시를 제각해야 겠는걸? ㅈ 됐따 죽어라 와 씨 까비 F1 아 이 예측을 씨바 아니 왜 자꾸 저씨피로 사는거야 오 레이저가 연결됐다 어 까비 QWQ 구분농작 어어 잠깐만 시발려나 구분농작 좆대네 오케이 이제 의사가는 우린 부활있음 부활 아 나 좋대 좋을거 같애 선생님 그만만 해줘요 이거 이거 아니 몰라 나 먹는다 먹어 저거 나 케바쉽게 해놨어 이속 아아 개새끼여 개새끼 압콜 압콜 개새끼여 개새끼여 뭐야 쿨이 그렇게 길다고? 어어 오 오 오 헤오리 어어 아아 굴랑이 들어있어 졸라 아프고 살려줘 아아 말 어디갔어 말 안써줌 아니 저분이에요 하필 야 대신 죽어야 될 것 같애 팀 사야돼 이 중 가장 안받아도 될 사람 아 어 조짐 사는 중 안 돼 어 배나 되는거 되는거 대가리 항상 준비해야겠는데 어 아 자유롭다 됐어 존나 어 이거 너무 안좋은 자리 너무 안좋은 자리 갈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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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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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얘 어디가요 어! 아 이거 너무 쉽다는데 애쉬 저 나머지 둘 되게 야들야들해졌어 아! 씨발려나! 어! 어! 나이스 아 근데 나이스가 아니고 지혁인데? 잡았다 어? 오 시연당하는 중 시연 replay 씹냈라 굿건소 이속 감소 아 저게 잡아 아 살짝 나와주면서 나와주면서 어 어 어 어 또 있습니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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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여 아 저게 혼자 해 혼자 아 못됐다 이석을 받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4초 3초 어 아 아 이거 너무 좋아 질렸네 2가 상대한테 쓰면 99% 이석 감소가 있어 어 오케이 나오고 이제 나오고 이제 나오고 오 오 3인 기절이었어 으악 어어씨 시발 개년아 아 야 미안 아 아 너무 내가 때릴 수 없는 자리에서만 싸움이 나 아 아 왜 우리 맨날 타워 앞까지 다이브해 뭔 자리가 그런거 아 아 진짜 팔이 길어졌네 팔이 아 아 아 아 아 저한테 이석 좀 이석 좀 이석 빨래요 이석 이석 빨래요 아 줬는데 4초 쿨 다시 다시 간다 고 졌음 아 나 한테 썼네 아 지성 지성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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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нем주 원하는데 시작 아 아 요ắc 이석 다시 니 오늘 나낭이다 아 스트레스 받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속까지 빨라 오 안 돼 네 거 계속 계속 퍼지면서 퍼지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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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리다 보면서 캔리나 보면서 궁 궁 궁 봐줘 그냥 계속 들어가면 다 일어나자 나이스 나이스 국료기 여기 있을 때 뭔가 키워야 돼 이제 나와야 된다 일단은 한 번에 전멸 안당하는 게 핵심이 이제 키 많이 빼졌다 거 거 리 안 줘도 돼요 거 리 안 줘도 돼 아아 아니 쟤 얼마나 센 거야 한 번에 다 안 터지 한 번에 다 터지지 않아 아니 씨발 W 한 방에 800이 달아 개반데 아아 아 라인 지워야 돼 라인, 라인 지워 싸움 보지 말고 일단 라인부터 지워봐 얘네 덱 지워면 좀 멀었으니까 아아 야 죽여 가짜이미 손 좀 안 돼 에 35 에 30 아 십 빨리 미리 꽂지 마요 내가 AD로 바꾼 게 오히려 질 수도 있겠는데 공풍이 안 돌아와서 별로 손 뺐으면 여기 누구 있어요? 기절 때면서 해야겠는데? 카타 들어와 아 너무 좋다 아까 뭐 궁 받았으면 이겼겠다 아 그니까 너무 멀었어 헐까게 쟨 나갈 만한데? 아 개쪼보가 안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이동 느려 나쁘지 않아 우리 잘 보 후발대가 잘 보면서 들어가야 돼 이게 마서스 우디르는 그냥 저렇게 머리들고 들어가도 살 순 있어 한타임 근데 이거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같이 뛰어가다가 오케이 빠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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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타리나 시발년이 자꾸 돌아와서 아 아 아 아 다시 다시 아 아 아 와서 빙글빙글 도니까 자꾸 죽어 계속 계속 어 골드핑이 그냥 다른 애 말고 애쉬라도 한번 딱 위협을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으흠 안 돼 유르블랑 맞았다 맞았다 나 너무 느려 라인 한 명은 끌고 오고 카즉스가 끌고 와도 됨 라인 아니 라인 빨리 밀어야 돼 라인을 빨리 밀어야 뭔가 우리 기회가 있어 아 시발 라인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안좋은 자리 아 누가 저분 뒤통수 좀 잡아봐 아 다 묶어놨어 안 죽었나? 아 아 안 죽네 아 아 아 이거 피우 패야되는데 어 나이스 트라이 아 아 안 죽었어 안 돼 아 멀어 궁 써줄 수 있어 잊은거 같은데? 아 잘못 썼다 잘 썼어 잘 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새끼 왜 안죽어 아 큐 빠른 타이밍이었는데 깝이다 그래서 하나 밀었음 어 윽 이 이 한 이 아 누가 이분 그 목덜미 좀 잡아봐 한번만 한번만 저희와 해주세요 이제 절 따라오면 이승 빨라지 오케 그 저희가 때릴 수 있는 자리에서 맞아주실래요? 노력해보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냥 자살하는 자리에서 자꾸 죽으셔가지고 랍퍼쉽 휘벅트? 하직스한테 이속 넣고 포기 넣는게 사실 제일 좋은데 지금 타이밍 이거 내가 이번에 스펠 다 했으니까 내가 그냥 앞에서 휙 브랜드 궁 나왔다 브랜드 궁 나왔다 아 인증 브랜드 궁인가? 아 절로 아프고 싶어 그런데 피 찹니까? 아니 브랜드란다 띠르? 띠르? 차 W 계속 쓰면 차 어머 양 응? 불 맞기만 아 아 아 나 궁 20초만 좋겠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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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옥죄기 옥죄기 아이씨 이거 원딜 자양 아니고 딴 거 했으면 진짜 죽겠다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따로 죽었다 얘는 선생님 그 일로 좀 나와주실래요? 아! 안돼 아니야 이거 뒤에서야겠다 아아악 아 이거 대참사인데 이러면? 궁 피해야 돼 궁 피해야 돼 궁 피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너 그냥 뭐 이거 하게? 달릴 수도 있어 달릴 수도 있어 가겠다 야 넥서스만 까 굴드핑 넥서스만 까 나이스 나이스 대참사 백석 남살 나이스 미키 했다 나이스 미키 ㅋㅋㅋㅋㅋ 아 재밌어 이 맛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체 왜 막았냐고 그랬지만 존나 끔찍한 게임이었어 어디 한번 길을 밝혀보죠 내미? 온수운 사냥이 되겠군 흠... 어? 말! 나는 곧 내 척수 공부합니다. X됐다 또. 아이, X발! 두꺼두꺼밖에 안 와. 아, 이거 해야 되나? 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 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유미 해야겠네. 와, 와, 내가 하고 싶었는데, 유미. 나는... 마일 할 줄 모르고. 됐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신들아? 베인해, 베인. 베인이라고. 그냥 럭쌈. 럭쌈 아까 했었지? 어, 룬을 맞출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이... 어? 똑같네? 오늘 럭쌈 안 맞는다고 했는데, 아까? 럭쌈 안 맞출 수 있을까? 네. 씹드라보단 낫지 않을까. 아, 이도야? 아, 밖에 더럽게 춥다. 아, 지속될걸. 아, 아크전도 있어. 소라카랑. 파. 의사랑 간호사 다 있네? 이번엔 진짜 럭쌈 보여드림. 혹시 또 그 자리 들어가실 건가요? 일단, 일단 한 번은 맛보고. 오케이. 마시, 마시다 싶으면. 오케이. 아아. 이게 잘못 먹었다 싶으면 바로 그냥 빼야지. 어,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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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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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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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me. 와... 힛 심했어. broad grid blockchain 빨라가 extracted怎么 전망이 Snyd اس 늑 Looking at Man 졌은 아이쿠 아니 이거 섬리 이제 진짜 미더드 존라카 씨빨려나 아 씨빨려나 아아 긴탱의 새끼 놀라갖고 붙는거 봐라 우리 이번엔 조합이 괜찮은데 곰은 내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 곰한테만 쓰면 안될거 같은데 이번판 오쉘 좀 아파 탱탱탱탱탱탱탱탱탱 받았어 미쳤어 폭박 폭박 안돼 안돼 아씨 아아 아 의사 아니 말자 이거 꿀챔이라고 무슨 스킬개수를 다 병신을 만들어 놨어 아 이게 왜 죽어 아 이게 왜 죽어 하하 하하 어 졸라 이게 돌았나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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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리플킬 좋아 하하 눈? 어어어 호호호호호 하릉턴 아 델 델 두델 또 안된거일수도 아 이건 갔다 아 아 아 쏘리 쏘리 하 하 하 하 오히려 좋아 어 여깄다 저어어 아니 죽여놓으면 아크샘 다 잘리네 맨날 아 왜이래 쎄 다 살아나 아니 저 새끼 너무 쎄 아 흠 흠 흠 흠 흠 어디있어 흠 흠 흠 음해군 펜타 아 전멸 저걸노론 난 그런거 없는데 아 오케오케 기다 기다 기다리 기다리 살짝 모르는 아 누가 쫒아냈어 아 누구야 느려 아 아 이게 팀원과의 연기 합이 안맞네 들어갈 줄 알았지 어 왔어 왔어 아 제발 어 대박 완패를 했다고 아닌데 호호호호호호 호호호 아 아직 6개 남았어 아니 5건가 갓 싸먹어버리라고 난 싸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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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는 왜 싸워도 싸워도 사상자가 안 나오는 거야 아 아 안 돼 아 나이스 아 아 오 했다 요거 드라켓은? 잘 먹 데이즈 샥 기가 슥싹? 슥싹? 슥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샥 크흐흫 워거에 붙었어? 어? 아 씨? 안돼 한명만 사라 아아악 이리와 이리와! 아 아 일로 오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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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뚫어내는 플레이 좋아요 아 의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딨지? 여기 숨어있겠지 또 있다 가끔해요 이제 그러니 한번 뚫어보든가 내 포지션은 인이죠?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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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샤니? 맛있게 먹으려고 바로 닷줄 꺼주러 올거라고 근데 저 진짜 뭐? 이건 좀 아닌듯함 아니 아니 없네 씨 대체 몇 명을 살리는거야? 이론상 4명 레벨 엄청 높네 쟤네 난 왜 12밖에 안되지? 21kg 했는데 너무 많이 죽어 가인을 지켜 이 꼼새끼 이 꼼새끼 흘려봐 쟤 잡으러 가자 양방 컷 양방 컷 얍 간인중 당일 나도 잡아 before 오오오오오오 얍 아 핵심만 둘잡았어 의사 양반 아 10년 저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는데? 안 꽂아주니까 그냥 닥치고 딜만 박으러 오는데 아이없다 써야 있어 너부터 죽여줘 죽여 아 의사 양반 의사 양반 어딨어 의사 양반 아 여기 이게 왜 이렇게 줄 뛰어놨지? 됐다 어어 아 의사를 먼저 잡았어요 허허허 왠지 패배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 킬 먹으신 분이 너무 던지는 것 같아요 약간 얘를 내가 꽂을 수 있게 빨아들이는 플레이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일단 앞에서 와서 그냥 바로 죽으니까 얘부터 잡고 의사를 바로 가야겠다 딱 들어오는 순서대로 딱 딱 딱 잡고 이제 나머지 싹 잡으러 가면은 약간 무지성인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무지성인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돈보다는? 그치 흠 흠 흠 아 늑대 유미가 아니고 늑대였구나 흠 흠 흠 아 맞혔다 나이스 노자 사망 다 적었는데? 몸이 나오긴 하는데 뭐 봐도 이거 저건 그냥 체력 체력 테너 가야 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꽂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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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못됐다 아, 잡았다 되는 부분? 아, 아크샷 채팅 났대 공 나온다 어, 뭐야 일반 장전에 아, 나 이거 북사이놨어 미리 북사이놨어 빨리 나가야 돼 이거 빨리 나가서 쳐야 돼 빨리 나가서 제발 나가기 전에 해야 돼 흐흐흐흐흐 아 흐흐흐흐흐흐 아하하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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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아 이걸 왜 게임중에 무통을 막아놔 계속 시험 패다 아 왜 이렇게 재밌는거 안나오 어? 너네 어? 루우 아 어? 해볼까? 루우 왠지 이번 판은 포피일 것 같다 전 그저 망츠를 둔 요즈뿐이에요 형님 격봉을 좀 치시던데? 어? 스구님 야스오 어떤 야스오? 자식.. 자식개불기다 자식개불기 이건 못참지? 너 그럴려면 자크 믿어야 되는데 괜찮? 누누도 있어 누누도 포피도 있고 믿을 것 많아 내가 뒤지면 알아서 이기지 않을까? 야스오 할거면 트라운드로 할까? 아뇨아뇨 CC 만들어 줄 수 있잖아 아이 그런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탈진 마법공항 뭐? 마법공항 뭐? 어? 나 기본스킨 낀 것 같아 다시 가 아 오늘 아침에 산책해 봐 어? 오오오른 오오오른 킥게이는 뭐야? 도쿄 아 아 이거봐 아 야 아 아 아 아냐 화공 탱크를 가야겠다 해겹삐 물 앞에 깔아놓음 누구있어 누구있어 오어어 오우 아씨 아 이걸 왜 맞냐 나 아파 오씨 나 뭐한거지? 어허 저 친구 시원시원하게 쓰는구만 아 저기 너 막히는구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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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허 뭐가 이렇게 아픈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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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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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네? 손 따윈 안 막히면? 어어 쉣 어 복막고 죽었다 쓰읍 아니 뭐야? 여기 희생당하고 하하하하 도리에게돈 가자 도리에게돈 바로 가는 지금 이미 누르고 있어요 큐 아 공 아 연타중 아 연타중 아 아 아 아니 저 뒤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건 아 까비 까비 아 아 이쯤 나오면 버니 투 사운드 간다 궁 나오면? 핫팩 깔아둔 힛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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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짝 깠어 네 lleva 너무 구린데? 아무 효과도 없었어 백스부터 백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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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떻게 이렇게 ... 아무도 못 뛰우지? 아 하하 아니 저기 오른이 W 쓰면 어쩔수가 없던데 아씨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못띄우지? 아니 저게 오르니 W 쓰면 어쩔 수가 없던데 오르니 뛰으면 안돼 근데 오르니 뛰으면은 침 오르니 자꾸 맞아줄라 그래 벌려니 나 민병대 있다 한 번만 죽는다 아무도 안 죽을 느낌인데? 오케이 아 아 흐흐흫 오른없지 간다 근데 야 쏘져 있었어야되는데 까지게임은 그냥 혼자 죽이는데 뒤로는 아 뭔가 ㅅㅂ 나 계속 너무 억울하게 죽는데 ㅅㅂ 아 아 아 이거 그냥 그냥 혼자 자리 잡아야겠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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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ㅇ ㅈ ㅅㅇ ㅅ ㅅ ㅅ ㅅ ㅅ ㅂ ㅜ ㅅ 공을 써보지도 못하는데 간장! 와 뭐야 이거 데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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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도 온 어 레벨이 망했네? 아 눈덩이들꺼 애니디야 할걸 ㅅㅂ 물방 고개발인데 아무것도 못하냐고 그냥 뛰는 아 또 막 들어가서 뭘 하는 어 아이스 아 저 ㅅㅂ 년이 진짜 아 들어가는 자리에 막 ㅅㅂ 막 그냥 깔아두면 ㅅㅂ 아무것도 못하네 들어가다가 그냥 개피돼있네 왜 이렇게 아파 ㅅ 방관자야 미포 이장판 미포 궁 뭐 자야 깃털깔리는 거 이거 그냥 밟고 올라가면은 그냥 누더기가 돼있어 ㅅㅂ ㅅ 소모 와어 너 게임 죽여야돼 ㅇㅅ ㅇㅅ ㅇㅆ ㅇㅇ ㅇ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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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ㅆ ㅇ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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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두고, 두고 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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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그 다음에 안 빡고 아아... 마 나가 없어, 마 나가. 으악! 으아...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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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없어 온 몸이라도 되겠어 어 엄마인 아 아 아 나이스! 와서 박아주노? 얘 먹고 와 아주 개새끼야 발아들여 발아들여 아 아 아 아 제발 들어와줘 개새끼들 올라 시X 나이스 나이스 음 뭐야 쟤 왜 죽어? 아아 아 감이 가지 아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거 같긴 한데 너무 어려운데? 하아 박힘 뒤집니다 어? 고맙습니다 뒤지는 애 같은데 지금 망해갖고 네 뭐? 아, 조조된 것 같아, 저기 둘. 어, 조졌다. 조졌다. 어, 어? 왔나 얘? 어, 그래도 잡는... 아, 아... 아... 아, 나 뛰어젠. 뛰어준다매. 다들 뛰어준다매. 아니, 나는 시작부터 딱 얘기하는 할 거 있었는데. 경고했는데 절대 아무도 소화 난 내가 트럼들 해줄까? 라까지가 물어봤잖아 그거는 희망을 안걸었어 끊어먹기용으로 쓰는거라서 너,너가 뒤지는거지 햄나 어 됐다 이제 쟤 뒷거리로 나 못둘린다 아아 이렇게 안박히나 원래? 시발년아 내가 몽땅이야 이 개년아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아 이 게임 시발년이 아까부터 되는거 계속될줄 아네 구경꾼이야 구경꾼 오씨 하하 이 책만 가져야지 이 정도면 궤도에 올랐다. 지금 몸을 키워야겠다. 여기까지. 이것랑 약 다 먹고. 이제 좀 버틸만 하네. 이번엔 소리에겨둔 각. 다 죽이잖아요. 그냥 알아서 혼자서. 선판에 한 8번은 들은 것 같은데. 강나옹 강나옹. 아니 쿵 쓰면 바로 죽는 위치에서만 써줌 저거. 일단 지금은 아님. 어우 너무 많아. 시발년 소리에겨둔 가렴. 아닌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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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가 없는데. 한.. 한 표 우리에게도 맛이 어떠냐 소울이에게도.. 아.. 야스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라이스랑도 혼자서 알아서 하던데 아 라스트 깨 소울이에게 돈 소리 한 번도 못 질렀 아 아까 한 번 질렀어요 두 명 두 명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 인정 인정 아 이거 돈 챙겨줘야겠어 또 게임도 좀 재밌는데 해야겠다 으으음 자, 수당 두둑기 챙겨드리 으흐흐흐흐흐흑 하으으흐흐흐흐흐흑 하아 아니.. 내가 즐겨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안나오네 흐흐흐흑 어.. 주사기 다시 모아야겠어 으흐흑 으흑 한 번 더 불려줘? 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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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하이 눈 쓰나 하이 눈 진가 하이 눈 진 나쁘지 않지 하이 눈 디오 고고 어 여기 이대로 자꾸 귀X 밖에 없어 너무 귀엽고 judgment 유미는 그 그 무댄사는 못된 유미 아니고 진짜로 힐 줄라나 볼데? 그러게 노잼 유미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테이크가 근데 다 처리하겠지 다 썰릴 애들 뿐이네 이거 즉싹 지갑 열어놔요 얼마나 학살을 하려고 어수를 들었어요 돈 들어감 돈 들어감 돈 받고 싶다 처형 데미지가 세지나? 그러게 2대 때려야 될걸 아니 3대 때려야 될걸 2대 때리고 처형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어수 돈 받고 싶어 아 돈 받을 일 많네 그 모습을 어머니가 아니 똥콤 누구요 숙련도 누르면 글씨가 커지네 2대 때려야 될걸 차단기 내려감 민호님이? 민호? 그렇네 차단기 내려갔다네 골고루 한다 민호 개트롤이네 스킨이 파괴의 신이어서 그런거 아닌가? 그런게 오랫다 그런게 오랫다 아니 우리팀은 갈발한 맨들만 있어갖고 숙련도가 없네 나 공을 숙련도 안 쳐주나? 5레벨까지는 쳐줘 5레벨까지는 쳐주는데 S등급 받아도 토큰 안주더라 민호님 너트러스 많이 한거 같은데 이상하다 어차피 저거 5레벨 돼야지 뜨잖아 중면도 자체가 안떠요? 5레벨까지는 올려면 안뜨잖아 아 그래요? 몰랐네 토크를 안준다니까 개질려 상해를 떠날 때 김상욱 의사는 동시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네 동시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네 나의 생활은 이번 고사에 달렸어 만약 실패할 때 내 세서 만나봐라 자결하여 뜻을 오늘의 초콜릿이 뱉이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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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상이 안돼네 왔다 근데 대화 안나가지지 않나? 대화가 들어와있는데? 오 연결됐어 아 누가 차단기를 내렸어 띠리동네 사람이겠지 뭐 오케이 캐시팸 힐채우기 와 피가 빠져 스프다운 어 너무 맛있어 맞다 무등삼수박 아 너무 달아 무등삼수박 안달지 않나? 아이씨 어우 잘 끌어 잘 끌어 팩팩팩팩 어 우리 쌍그랩디오 쌍그랩 쌍 너무 달고 너무 달고 너무 달고 치소오 치소오 어 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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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살아야돼 피쳐 피쳐 힐 야 여기까지 그럼 그랩 적중률 100% 오케이 숨소식 오케이 이것도 성공 감독 오잇 웰위를 선발에도 되겠구만 아 맞춰놈 희전해 놨어 나이스 오케 갓 등산 갓박 여기 쟤드에 있거든 오우씨 어? 빠졌네 터지네 얘들아 이거 먹지 않을래? 역시 착한 유미 아니었어 아 착한 어린이도 없지 오오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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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야 여기 있구나 여기 컷 아 아 쒸 呂 잘 쒸 살려줘 와 죽 혀 살았어 아 어어 어어 이야기 이야기 아니 해안 저거 더 피가 차? 다쳐놨어 땡겨 맛있다 어 잠깐만 여기까진가보 어 아 맛있을 뻔 했는데 다쳐놨어 아 여기 안죽 어어 어 아 내 궁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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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오케이 오케이 어 미니언 못먹게 시즈닝 하는 사람 누구야 시즈닝 달달하긴 했는데 아 아 이 양념을 짜게 해놨어 흐흐흐흐 음 맛있다 어 맞다 좀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어 제발 아 아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이미 개떼네 헛써 뭐였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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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미노 흐헤헤헤헤 루샨 봐줘 루샨 루샨 봐줘 루샨 오케이 나 템 사야 돼 조금만 얘 젓나 쌤 루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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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지겠는데 아 요즘 에반데 아아이 우리는 게임을 길게 하면 안좋아 루샨 루샨 unstable 그러다 몰라 시X 나이스 나이스 꼬도 나이스 고양이 컷 롯냥이 갓! 싸말고 국사를 해버리네? 아 스택이 거의 망했네 사거리 왜 이렇게 길어지네 좋지 않으면 좋지 않으니 사거리 잤리빈이 포옹 이 비열들의 포럼이 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포옹 포옹 형님 아직 피가 안 차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차 풀어야될지도? 아 버섯 졸라만데? 난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아이고 아이고 이 지경은 희망이 없는 아이 씨발 아 어우 혀떼빵 아우와 아우 미니언이 펴질 때? 아 아 하이크 아 씨발 맞냐? 와 1킬 증발 아 아 아 너무 아쉽고 아 이거 너무 급하게 쓰지 말걸 오케이 다음 기회에 빨라 많은데? 썼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잘 걸어놨다 오 2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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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탑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니언이 앞으로 당겨줬어 1 에헤 애헤 어? 루시아 왜 이렇게 없으냐? 무비도 버려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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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니 레이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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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티 왜 이렇게 수비적인 위치야? 나이스! 나이스! 가라 이거 들어가면 된다 다 소지자 그냥 너무 좋아 또 아! 아! 씨발! 어! 루틴! 루틴 너무 좋아갖고 아! 아! 어어! 오씨 베이타 비명인사 당했어 베이타 비명인사 당했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죽여! 이 씨발! 왜 이렇게 안 죽어 저 씨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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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er atas 아! ㅈㄹ하네 진짜 으흐흑흐흣흫흐흐흫흫흐흫흫흫흫 죽겨라고 하구어하우! 확실하게 잡기 아 메나가 없잖아? 나 야 무빙하지마 오케이 힐 아니 힐 대신에 장판을 줘버리는데 잘못 눌렀어 우리 팀 밑에 장판을 줘버리는데 잘못 눌렀어 아 아 오케이 묘빗 깔아주기 아 머리통을 힐 줘야지라 장판 써야지 동시 이제 루시안 뒤졌음 전 걱정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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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죽어 이거 나 뭐해 죽는거야 유미 유미 유미가 개쌤 유미 개아픔 어이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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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라 세고 이제 아 아 아 아 리스나 올때까지만 무안동력이라 한 번 빼주고 한 번 빼주고 아아 아니 유미 세다니까 너무 심하잖아 백호즈도 존나 센데 홈보 바지가 죽은데 오케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어휴 그만 맞으세요 선생님 손 좀 맞아도 돼요 안 돼 안 돼 아 백호즈 잡지 말걸 그랬나 이거 없애버려 윗기로 윗기로 써 아니 이거 참산할 것 같은데 우리 세나도 점점 점점 존나 세지기 때문에 또 다른 어 어 빤 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거 X됐다 저기요? 이걸 깼어..야겠다 일단 깨졌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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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러시아나 탭 아 오케이 침묵 침묵 아 빨리 침묵의 선수로 유미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 나 뭐해? 아 나 공 이깔 공을 왜 박아버렸지 뭐야 X발 머리 죽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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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판 위로 올라가시는게 그리고 나 쉽게 안 죽을건데 란드윌이랑 아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진짜 미안 아니 아니 나 우리팀한테 남겨버렸는데 오이씨 야 뒤로 쭉 빼 쭉 빼 쭉 빼 시성시성 큐를 딜러가 없어 아 아 아 아 누가 던졌어 어 저거 너무 센데? 어 개기면 안되겠다 어 나 튕김 아 저 또 뭐야 아 이번판에 우리 지고싶은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 아니 재접속 좀 하하하하 지고싶은 사람이 하나 있네 하하하하 하다하다 이제 재접속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쎄네 이제 아 아 왜 왜 쟤도 튕겼어? 아니구나 튕기는 친구보다 더 안옴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흥ㅎ흐흑흗흫흫흑흑흐흔 하 양 arran различ Booth l 몇 번째 개개은 흥 퓔 제 핵 퓔 어힐 안좋어 어스の 그렇죠 하흑 아 미 하 뭐 쨉 됐음 이거 아닌거 이거 관인 관인 아 아 아씨 GG 루시안이 없으면 할만한데 희망 과연 세긴 세다 이형 ㅈㄴ 센데 저기 아 세고냥님 한번만 보여줘요 에이 빠져나가는거 2로 붙어서 아니 퓨 퓨 아 ㅈ겟다 저기 억제기 나왔어 이거 이제 버섯밭인데 포션을 달고 몸으로 지우는 수 밖에 에이 어 왜이렇게 빨라 어 이거 미니언 포션이에요 에이 힐링건만 잡 아예 우와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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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 막아지는구나 에 제이씨 제드 궁이 아 버섯쯤 줘 먼저 웅 어 너무 많이 우와 참 Shield 이거 거 오 망했다 라이나 밀수가 없어 엘코즈가 없는건 좀 희소식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도 피읍 다 있는 상태라 피읍 있는 사람들 말고가 안죽어야돼 아 버섯 개도 먹네 하니 틀렸다 존나쓰 세배를 인정할까? 인가?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우리 팀 합류하나? 아 저거 또 나왔다 결코즈 이름이 뭐냐 저거 여왕의 왕관인가 부셔진다 아까부터 있었어 지금부터 아 저거 데미지 주는게 아니라 아 아 떼 아 우어씨씨 아 왜 저렇게 허무하게 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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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정은 다시 원점으로 오늘 파멸적인 패배했으니 처음부터 써야돼 아 아 3일 연속은 무리였어 아 다만 만난 하나 왔다 대체 형 어 아 아 아 아 아 애 아 아